웹 브라우저에서 팝업창 또는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웹 브라우저에는 팝업창을 차단하기 위한 팝업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팝업 차단 프로그램에서는 원하는 필터링 수준을 선택하고, 표시할 팝업을 선택하고, 표시하지 않으려는 팝업의 차단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오른쪽 산단에서 점 3개 기호로 표시된 추가 작업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왼쪽의 메뉴에서 쿠키 및 사이트 권한을 선택합니다. 쿠키 및 사이트 권한 메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팝업 및 리디렉션을 선택합니다. 차단, 권장 슬라이더를 밀어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특정 사이트의 팝업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려면 허용 또는 차단 섹션 옆의 추가 버튼을 선택하고 웹사이트 링크를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추가를 선택하면 목록에 웹사이트가 추가됩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구글 크롬 오른쪽 상단에서 점 3개 기호로 표시된 추가 작업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왼쪽의 메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선택한 다음 사이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창의 콘텐츠 섹션으로 스크롤한 다음 팝업 및 리디렉션을 선택합니다. 사이트에서 팝업을 전송하거나 리디렉션을 사용할 수 없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특정 사이트의 팝업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려면 팝업 전송 또는 리디렉션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또는 팝업 전송 및 리디렉션 사용이 허용됨 섹션 옆의 추가 버튼을 선택하고 웹사이트 링크를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추가를 선택하면 목록에 웹사이트가 추가됩니다. 보질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보질라 파이어폭스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선 3개 기호로 표시된 추가 작업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권한 섹션으로 스크롤하고 팝업 창 차단 확인란을 선택해 파이어폭스 차단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차단 기능의 예외를 추가하려면 예외 버튼을 선택합니다. 표시되는 창에서 웹사이트 주소 필드에 웹사이트 링크를 붙여놓고 허용을 클릭하여 목록에 추가합니다. 허용되는 웹사이트의 목록을 저장하려면 변경 내용 저장을 선택합니다. HP 지원 유튜브 채널에서 유용한 동영상을 더 많이 찾아보세요. 표시 breading으로 표시 bearer 표시되는 창에서 웹사이트 mä가 되척습니다. 표시한 식사는 웹사이트 낼 홈 생활을 선택하여 목록을 선택하여 목록을 선택합니다. 표시되는 창에서 웹사이트 낼 목록을 선택하겠습니다. 표시한 창의 반영상을 остав합니다.